아 아 아 아 미안해요 렌즈도 안 끼고 안경도 안 껴서 앞이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저의 자네 구조는 진짜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박경인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제명에 못살지 애구나 그래서 봤어? 아이 내가 그때 왠지를 또 안 꼈지 뭐니야 아휴 그래도 볼 건 다 봤지 어 어떠어? 뭐 그럭저럭 봐줄만 했어 적당히 triggering 그럭저럭 아니 그런 거 말고 그것 뭐 그거 이 시 야 야 나 sola 그게 왜 궁금해 아니 어땠어 빨리 말해봐 글쎄, 너만 했나? 너만 해? 야, 저들이 정말... 의사님도 조심해서 봐. 이제 위험하다. 우리 얘기 들었나 봐. 설마... 그치? 못 들었을 거야. 무슨 일이에요? 빨리 문 안 닫아요? 지명질러 사람 부른 게 그쪽이거든요? 별로 버라이어티 한 번도 아니면서... 뭐예요? 아, 맞다. 왜 그런 사람이지? 진호 씨! 뭐요? 깜빡했어요. 진호 씨가 여자한테 관심 없는 남자라는 거. 미안하지만 저 그쪽 빼고 여자한테 관심 많거든요? 에이, 왜 그래요? 다 아는 사이에서 나한테까지... 진호 씨,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? 뭘요? 아니... 내가 렌즈를 빼다가 빠트렸는데... 하수구에 빠지기 전에 빨리 찾아야 되는데 앞이 잘 안 보여서요. 좀 도와주세요. 네? 그보다... 일단 옷부터 좀 입죠? 에이, 진호 씨는 상관없잖아요. 그냥...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. 전혀 상관없습니다. 어디서 잃어버렸어요? 여기 아까 여기다 뒀는데... 아니... 이쪽 어딘가 있었는데... 아니... 아니... 아니, 이쪽인가? 아니, 이쪽인가? 아니... 아... 너라는 사람을... 일단... 아, 저, 저 뒤로 빠져있어요. 여기서... 진짜 사랑이란 어떤 맛일까? 달콤한 기분일까? 어두운 걸 못 긁힐 순 어떨까? 하늘이 하얘지고 예쁜 종소리가 들릴까? 사랑이란 말 어울리지 않는 말 다른 세상에 이린들 멀게 느껴졌다 말 자꾸 가슴을 두고 눈 앞에 여름 놀이는 사랑을 어떻게 해? 하늘이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파 아직은 그럼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아... 그 사랑이고 싶은 마음에 난 가지고 있나봐요 아... 네, 거기... 아, 아... 진우 씨... 아, 아파요... 아, 진우 씨... 아파요... 좀 상세하려... 에, 진우 씨... 아, 그럴게요... 에... 좀 더 위여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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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세입자지 머슴입니까? 아무튼 고마웠어요. 게이세입장 따봉! 와, 미쳤다 전진. 최관장 앞에서 그 망신을 당하고 다리는... 말려들지 말자. 말려들지 말자. 아, 나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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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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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... 아, 이상한 이 되니까요! 이 남자는 게이라고요! 이 인간도 가만 안 있을 텐데... 아, 매워. 아, 매워. 아, 매워. 아우, 아우, 매워. 아우... 아우... 아우, 상실 나오지 말고 현장으로 바로 와. 나도 퍼기로 갈게. 응. 아까까진 쇼파에서 자더니... 이봐요 박경희씨 들어가서 자요 입돌아가요 잠버릇 참 희한하네 5 5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잘 잤습니까 아 예 지노시는 요 저한테 뭐 할 말 없어요 8 말이요 없는데요 뭐 내가 어제 뭐 실수라도 아 내가 이렇게 술만 먹으면 그 필름이 완전히 끊기는 체질이라 가지고요 내가 그렇게 뭐 남은 해꼬치 하고 그런 애는 아닌데 나는 해꼬치를 안 하신다 아 아 어떡하지 않아 배가 아파가지고 안녕히 가십시오 예 아